우리 루사라핀 닮았대요 네? 진짜요? 진짜요? 루사라핀 닮았대요 히엉 히엉 사실 너무 웃음 한 번만 계속 웃으세요 반이 안에서 웃음 히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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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비를 하게 됐어요 진짜 맑은데 이번 활동 때 진짜 진짜 피어나는 소리 대박이지 않으세요? 진짜 그리고 1위도 진짜 피어나서 덕분에 다 진짜 맛있었더라구요 고생했어요 진짜 피어났어요 아니 어제도 그 사정목표 점수랑 실시간 피해자고 이런 그 조회수로 따지는 점수 같은데 그게 다 피어나서 엄청 웃겨주셔서 진짜 그것 때문에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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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자고 그래도 사실 속으로는 이렇게 좋겠다 하면서 어제 저희 눈을 뵐 것 같아요 맞아요 런처에서 하트 댄스 아직 증권을 안 했어요 여기 아 맞아 대기실 가서 진짜 나이스